괜찮아? 안 괜찮아니까 나랑 사귀어 발 낀 거랑 다시 사귀는 게 무슨 상황이냐고 허주환 씨 아니, 저기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? 진짜 자기 부잣집 도련님이었어? 아, 자기야, 그니까 그게 아니, 그게 아니 왜 말 안 했어? 그러면서 여태 나도 밥을 그렇게 얻어먹었단 말이야? 응? 그 어머니는 내가 설득해볼게 그런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형한테 들었다면 얘기가 더 빠르겠네 우리 우리 헤어지자 회장님이 그것만 말해? 내가 회장님 만났다는 것만? 나 돈도 받았어 알잖아 나 돈 좋아하는 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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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지사로 가라는 거 여기 남겠다고 설득하느라 늦었어요 뭐 나랑 헤어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자기 자유니까 근데 매달리는 건 내 자유 나 이제부터 너한테 매달리려고 뭐야? 왜 이래? 미안 사탕인 줄 알고 사탕 무슨 회사에서 이런 일 어떡해 여기 회사 아닌데 직당인데 진짜 미쳐요 진짜 태근하나 봐 나 차 좀 태워줘 적당히 하시죠 회사에서 이렇게 쪽대면 어떡해 그럼 밖에서는 직접 뜯어도 돼? 아 괜찮아? 안괜찮으니까 나랑 사귀어 팔 낀 거랑 다시 사귀는 게 무슨 상황이냐고